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넘어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36명이며 이 중 1,13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4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교회,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교 행사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 행사는 감염병의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들을 직접 치료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지연 SBS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왕준 이사장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20여 일 만인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두 자릿수 때로 떨어진 것은 다양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상됐던 바고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집단 감염 자체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특별한 그 상황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또 그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충분히 걸러져 있고 상당히 이제 완치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전 환자가 줄면서 현재 지금 환자 수의 추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코로나19 우리 국내에만 국한에서 보면 앞으로 하루에 300명 이렇게 완치가 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감염되는 추가 확진자는 줄어들고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까? 돌발적인 변수가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같이 몇백 명 단위의 상황은 이제 또다시 특별한 또 아웃브레이크의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예상되지는 않지만 100명 미만 내지는 100명 전후에, 몇 십 명 단위의 그런 신규 확진자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점을 지났다고 보세요? 아직 정점이 이르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 상승세는 굉장히 완만하겠지만 더 아직도 지금 메인 파도가 남아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메르스하고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측정한 영역을 관리를 하면 그게 어느 지점에서 딱 끝나고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감염의 양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중국의 예를 보게 되게 되면 우한 후베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잠잠해지고 또 전국적인 확산세가 어느 정도 뒤따르다가 그 부분들이 잠잠해지면 상당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런 국면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오히려 4월 정도에 들어갔던 상당한 소강상태로 접어들더라도 이미 지금 일본 또는 미국과 유럽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의 유입과 또 제3, 제4의 또 이런 감염 확산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역 확산뿐만이 아니라 계속 연계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지금 판데믹 상황이 굉장히 좀 오래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준 이사장님의 예상과 전망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대규민 브리핑에서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추가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 그리고 국내에서의 집단 감염,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한재현 기자,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분들도 1천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까? 1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1,300여 명이 지금 되는데요. 어제는 몇 명이나 완치가 됐습니까? 300명이 넘게 완치가 된 걸로 나오던데요, 어제 하루에만. 300명이 넘게 완치가 돼서 1천 명이 넘는 완치자가 나왔다. 이 부분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왕준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예정돼 있던 수순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3주 전부터 몇천 명 단위로 발생했던 환자들이 사망자를 빼놓고는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자연치유의 과정들을 겪게 돼 있고 그게 최소 2주에서 3주 과정을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완치자들이 몇십 명, 몇백 명씩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성남시 은행항 교회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앞으로도 산발적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산발적인 이런 클러스터 감염들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인 위생수칙을 얘기를 하고 이 감염에 대한 어떤 방역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조금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에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많은 발생 환자 대비로 사망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물론 초기에 아직 시스템이 정비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서는 한 2주 동안 좀 혼란이 있었고 또 그때 사망자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질서가 잡히면서 병원 중심으로 중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오히려 감소, 감소 내지는 이제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가장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 이사장님께는 직접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들을 치료했던 그때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혜강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남 기자. 네, 저는 성남은혜강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발생을 했는데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은혜강교회에서는 어제까지 목사부부와 교인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교인 40명과 교인과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교회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47명이 됐습니다. 교회는 지난 9일 30대 남성 교인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폐쇄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일요예배에 참석한 교인 1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기존 확진자 6명 외에 4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58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8명은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2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분간 자제해달라. 정부에서도 이런 요청을 했었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 교회는 예배를 그대로 강행했었나 보죠?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은 모두 지난 8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지자체들은 각 교회 등 종교계에 집합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해당 교회는 평소대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회는 건물 3층과 4층을 사용했는데 약 110제곱미터 넓이 예배당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밀집한 형태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 두 번째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은혜의 강교회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때는 집단 감염 내지는 전파 경로가 병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들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르스하고는 바이러스의 전파 양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단적인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가 가장 위험한데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런 교회나 종교 집회가 첫 번째였고요. 또 따라서 학교나 군대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계약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온라인 예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특히 좁은 장소에 밀접해서 모이는 이런 집회나 모임들은 많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 위 사장님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계약을 두 차례나 연기해서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 초중고등학교. 그런데 정부가 이 계약 시기를 또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이러면 오늘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이 소아청소년 집단이 증폭 집단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조용한 전파 집단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현재 고3까지 총 확진자가 343명입니다. 총 전체에서 보면 4.2%밖에 안 되지만 안 되고 또 중증 환자가 없고 아직 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약을 꼭 미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증폭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세가 없으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지고 또 이 소아청소년 집단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이기 있기 때문에 이 소아청소년 집단이 밀접 접촉을 한 뒤에 옮아서 가정으로 가서 옮을 수도 있고 또 이 가족에서 가족들이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장을 나가거나 하면 또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폭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미뤄지는 거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주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2주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원래 애초에 됐듯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지금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한다면 언제까지로 연장할 것이냐 이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이황주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금은 더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치가 않은 문제거든요. 학부모님들의 고충도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퇴치, 방역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후에 전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그야말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각 나라의 정책이 어디가 가장 현명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식으로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선별검사를 해서 일단 확진자를 걸러내고 그 확진자들이 추가적인 확산을 최대한 막음으로 인해서 피크 곡선을 일단 낮추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걸러진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최대한 지금 또 가려내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통해서 사망자를 줄이자. 이게 두 번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해서 확산 구조를 지금 낮추자는 과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에 와서 또 중간에 흔들게 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유럽같이 아예 자포자기에서 사회적 확산을 감수하고 하겠다고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왔던 어떤 전략과 방법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메르스와 코로나19의 전파 경로, 전파력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메르스 때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으면 전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접촉을 해서 내가 바이러스가 지금 내 몸에서 증식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증상이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남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정도의 전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때 자기가 모르고 돌아다녀도 이게 전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올 때쯤 되면 그때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 문 앞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거기서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이거를 막자라는 전략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도 그때는 아직은 본인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막 이제 돌아다니거나 접촉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 전파가 쉬운 구조이고 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보였을 때 오히려 초기에 더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서 더 많이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오히려 증세가 나타나면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던 또 다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사회적 전파를 잘할 수밖에 없고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독성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더 강하고 전파력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렇군요. 일단 대부분은 상당히 경증으로 가는데 항상 그 10%, 15%에서 20%의 중증 내지는 아주 심한 위중한 상태로 가는 5%의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히기를 80대 이상은 사망률이 치명률이 거의 10%에 가깝고요. 70대가 한 5%, 60대 이상이 3점 몇 퍼센트,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80대 이상이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이미 대부분 80대 이상이 굉장히 위험한 군이고요. 기저질환보다도 고령이 더 지금 위험한 팩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드시거나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을 가려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망률이 있느냐에 보기에는 지금 이탈리아는 완전히 지금 의료 시스템이 셧다운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개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사들 1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사로 보거나 들리는 얘기로도 이미 지금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되다 싶다 해버리고 어느 역량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마치 전시에 전시 막사에서 부상병들이 왔을 때 이제 4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제일 중완 부상병들은 아예 치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완 부상병들을 치료를 해서 다시 전쟁에 내보내야 하니까 가정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더 집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의 지금 CDC에서 나온 기본 지침에 의하면 80세 이상의 환자들은 포기하라고 나옵니다. 아예 지금 지침이 한정된 의료 자원에서 오히려 살릴 수 있는 환자에 집중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의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한.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의료진이나 전체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병상당,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한 3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0위 정도 되죠. 일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아서 우리는 너무 병상수가 OECD 대비로 너무 많다.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었고 보통 OECD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지금 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의 어떤 의료 역량이나 인프라가 또 이런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그런 고령층,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 검사하고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우리는 이탈리아하고 정반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기본 전략을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완전히 달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잡은 이 전략이 과연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해서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이 될 거니까 초기부터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전략에 비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얼마나 더 이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시작 때부터 메르스테의 어떤 전략과 신종 플루트의 전략을 두 개를 양날개로 해서 합쳐서 새로운 우리 한국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코런틴, 봉쇄 전략을 쓰면서 가려내고 그다음에 가려낸 환자들을 통해서 좀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게 확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확산의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용 가능한 의료 역량 안에서 환자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중증 환자부터 먼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전략이 그래도 지금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역 확산이 되더라도 저희는 사방자 수를 줄이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진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시행한 이후에 다른 나라 외신 기자들도 정말 큰 관심을 가졌었죠. 바로 차에 탄 채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것과 관련한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이 영상 속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 영상 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 주세요. 오웨이 아까 고객님. 다르소 젤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드라이브 스루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하나의 생동양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지연 기자, 조금 전에 우리 이왕주 이사장이 이탈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탈리아는 사실상 의료체계가 붕괴됐다. 우리하고는 참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이동제한형까지 내려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에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이 워낙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베란다에 다들 나와서 이탈리아 국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이동제한형이 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 각자 집에서 힘을 내자 이런 의미로 집 발코니에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캠페인, 중국 의원에서 짜요 캠페인이 있었다면 이탈리아에서는 떨어져서 함께라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플래시목으로 해석됩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서로 뭐 냄비 이런 주방 도구들을 두들겨가면서 후라이팬도 두들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내자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또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또 작은 힘이 되기를 저희들도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분들은 또 어떤 신경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좀 보는 시선이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커다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되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더 불안감이 커졌어요. 스보스 뉴스팀에서 직접 이탈리아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 학생들의 영상을 받아서 여러분께 편집을 해 드린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중국 우한이 발원지다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아시아인들을 향한 이른바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유럽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교민은 4,600여 명이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계신데요. 이틀 연속 확진자가 지금 300명, 3천 명, 3천 명씩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교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저렇게 인종차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지만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자들은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자들도 현지인들도 포기하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인 교민이 치료를 받기라는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은 전세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청원에도 게시글이 올라와서 수천 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데 아직 이탈리아 전세기 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유럽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 관련해서 말이죠, 이사장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해서 입국 자체는 막지는 않아요. 뭐 안에다가 상세하게 발열 증상이 있느냐 이런 걸 직접 거기에 작성하도록 하고 확인도 하고 나올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연락처를 확보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취하겠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예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 있는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무조건 셧다운하고 봉쇄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랄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도 무조건 봉쇄를 하거나 아예 모든 출입을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고 지금 그 정도의 모든 질서 있는 추적과 또 스크린링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은 그런 봉쇄보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한 우리 의료진의 분투 현장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마스크, 몇 개 안 되는 마스크지만 이것도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소송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꼭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부하는 이런 뉴스가 나가는데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용 안경 때문에 여기저기 붙인 밴드는 대구의료진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지원원 간호사도 밴드 붙이기부터 배웠습니다. 100명이 넘는 지원 간호사들로 휴게실은 늘 정원 초과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고된 2교대 근무가 끝났고 쉴 시간도 생겼습니다. 근무 아는 분이세요? 저희 어제 처음 만난 사회죠. 아, 너무 신나다. 네, 어제 같이 근무를 했어서요. 선생님이 저로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이. 아... 전국에서 날아온 응원 편지는 벽 하나를 채우고 남았습니다. 사진을 찍혔는데 기사에 그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어요. 얘가 저 같은 거. 주인공주인 모습. 오른쪽 어느 분이.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하하하하.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들기는 하지만 외롭지는 않다는 게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손에 든 노란 봉투를 조심스레 파출소 앞에 놓고서는 달아나듯 뛰어갑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파출소에 남성이 놓고 간 봉투에는 마스크 11장과 사탕,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근처에서 일하는 3급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내 기부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파출소에 주춤거리며 들어와 경찰관에게 노란 종이 가방을 건넵니다. 가방에는 마스크 9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며 또박또박 쓴 손편지에는 파출소 아저씨들이 건강해야 시민을 지켜줄 수 있다며 약국에서 직접 줄 서서 산 마스크라고 적혔습니다. 군무를 하면 변현병 걱정 안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고받았죠. 해당 파출소는 아이가 기부한 마스크를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런 마음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재기가 얼마나 심한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재기 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직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사재기 사재기라고 하는 현상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사장님, 일단 오늘 출연해 주셔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를 직접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명지병원 같은 경우도 경험도 축적이 됐을 것이고 또 의료진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있었을 텐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월 말경에 바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 3월 중순, 2월 중순이에요. 난 22일, 3주 사이로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가 또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제일 이제 의료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본인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트레스 내지는 일종의 공포감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게 거의 뭐 초반에는 이 코로나19에. 2차 조사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런 걱정이, 그죠? 낮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감염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지역사회 감염이 커지면서 이게 원내 감염까지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을 똑같이 의료인들도 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저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구성하고 있는 행정직이 됐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같은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내가 있는 지역에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대구, 경북 가서 기꺼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전역을 미루고 계속 일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속속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오늘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 기자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정인 씨가 부른 그래 나를 믿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 사재기가 얼마나 극성이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재기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19에 불안해하고 두려워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재기하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랑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를 믿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길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